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들에게 치료비가 지원됩니다. 충남도교육청은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적 사정과 질환의 위중 정도를 검토해 20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암과 심혈관 질환, 소아당뇨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중심으로 한 사람당 200만 원씩 지원됩니다. 김지철 교육감은 투병 중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눔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.